꼴더컴 편집자 RTV입니다. 오늘 지난 새벽에 맨체스토 유나이티드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6대2 정말 대승을 거뒀는데요. 사실 지금은 전력차가 좀 있지만 물론 예전에도 전력차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 라이벌끼리의 대결에서 맨유가 정말 크게 큰 차이로 홈경기 승리를 거뒀네요. 맨유가 정말 또 오랜만에 홈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뒀는데요.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26점으로 리그 3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또 맨유가 올 시즌에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이 7번째 홈경기였거든요. 거기서 이제 2번째 승리 2승 2무 3패를 기록하면서 좀 더 홈에서 반전을 꾀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. 또 홈에서 6골 이상을 기록한 것도 2011년 아스날을 상대로 8대2 대승을 거둘 때 그 경기 이후에 또 처음인데 당시 또 이제 저도 맨체스토에 있었지만 박지성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뒀던 그 경기죠. 그리고 올 시즌 그동안 홈에서 6경기를 치르면서 고작 3골에 그쳤는데 이날은 이제 6골을 퍼구으면서 그동안의 이제 홈경기 득점력 부진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맨유 기록을 좀 살펴볼게요. 전반에만 4골을 터뜨렸는데 이는 2016년 9월 레스터전 이후 맨유의 전반 넷골은 처음입니다. 그리고 아 후반이었죠. 그 페널티킥 70분인가 나왔죠. 페널티킥 득점은 한 개를 기록을 했는데 2019 시즌 2020 시즌 개막 이후에 맨체스턴 유나이티드가 페널티킥을 얻은 횟수는 무려 32번입니다. 이 중에 이제 27번을 성공을 하면서 이 숫자는 사실 이 기간 동안 2019 시즌 개막 이후 그리고 이날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이 기간 동안 유럽 5대 리그 팀 중에 가장 많은 PK 득점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페널티킥 자체를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성공을 했거든요. 주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 2020년 2월에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에 7번째 한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. 사실 이게 뭐 골도 기록하고 어시스트도 기록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벌써 이제 7번째 이런 기록을 했고 사실 이 기록은 그 시즌이 아닌 사실 이제 연도 기준 칼린더 기준으로 봤을 때 1994년 사우스 앰턴 소속의 르 티지어 선수의 이제 8경기 그리고 2018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의 9경기에 이은 이제 3번째 기록입니다. 그리고 또 킥오프와 동시에 그 스콘 맥터미니 선수가 거의 뭐 한 1분 몇 초 만에 이제 골을 기록하고 정말 원더골이었죠. 정말 이 스콘스 선수가 연성되는 이제 중거리 슈팅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첫 골을 뽑아냈고 또 이제 1분 만에 2번째 골을 뽑아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킥오프 3분 만에 멀티골을 뽑아낸 첫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리즈가 세운 이제 불명의 기록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리즈는 이제 올 시즌 PK 포함해서 세트피스 실점만 실점이 가장 많은 팀으로 지금 올라섰는데 이날까지 이날 그 세트피스 실점까지 합쳐서 30골 중 14골이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하고요. 약 50%에 가까운 정말 높은 숫자죠. 뭐 경기 내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수비력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또 어떻게 계속 실점까지 이어지는 시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즈의 사령탑이죠. 말리슬로 비엘사 감독은 사실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정말 28년 만에 정말 오랜 기간 이 오랜 기간만에 이제 6골 실점을 하는 약간 이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됐는데 1992년 그 뉴엘스 볼드보이즈 알리엔티나 클럽 시절 그 리벨레타 도레스컵에서 샌료렌조를 상대로 0대 6으로 패배한 이후 정말 28년 만에 한 경기 6골을 실점하는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얻게 됐습니다. 네. 이날 경기 마치고 이제 솔샤르 감독은 코멘트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이제 3위까지 쭉 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 현재 순위는 중요치 않고 우리는 팀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다. 현재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팬들이 원하는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.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이날 이제 맨유가 뭐 대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확 끌어올리고 한 경기 덜 채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우승권 우승 또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고 네.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는 팀이 없이 좀 혼전 그리고 점점 더 재밌는 우승 경쟁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경기들이 좀 많잖아요. 어떤 이제 팀들이 좀 더 올랐을지 그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또 기록으로 살펴보는 맨유 리즈네티 경기를 좀 어... 말씀드렸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